이런데 간식 있을까? 어디에 가려고 그래? 보통 밥 먹고 디저트로 뭐 드세요? 디저트? 지난번에 우리가 디저트로 꽃게 먹었나? 지난번에... 디저트로 꽃게 정식 먹었죠? 꽃게 정식을. 디저트로. 여기 근데 디저트 이런 건 없는데? 죄다 횟집인데? 그러니까. 우와, 너무 예쁘다, 저기. 우와, 너무 예쁘다, 저기. 우와! 뭐야? 저기서 디저트 먹나? 드디어 카페 같은 데를 가나? 여긴가? 여기 카페네. 여기 카페네. 여기 카페네. 여기 가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이쁘다, 여기 이쁘다. 형. 마음에 드시죠? 이거 아니야? 뭐야? 가시죠? 가시죠? 아, 횟집이에요? 아니, 뭐 횟집이래. 디저트는 포항에서는 디저트는 물회로 먹어야 돼. 디저트는 물회로 먹어야 돼. 아, 진짜. 아, 물회야, 디저트가? 아, 물회야. 포항하는데 물회 안 사주면 섭섭했는데. 잘 됐다. 여기에 보면 정말 내 사진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와이프랑 연애할 때 여기 처음으로 데려온 집이 여기일 거야. 그때는 여기에 약간 모래사냥도 있고 거의 이런 게 없었어요. 마지막 집이었으니까. 아, 끝집. 아, 진짜 끝집이구나, 여기가. 섭외하셔야겠죠. 어, 섭외해야지. 그냥 우리끼리 먹어도 되죠? 네. 만약에 섭외 안 되면 우리끼리 이걸로 담을게요. 아, 아기가 또 추억이 있는 곳이구만. 추억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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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네. 이동국 선수가 여기 추억이 있는 곳이라. 네. 왔는데 여기 촬영 돼요? 촬영 가능하게. 가능합니까? 아, 그럼 어디서 촬영할까요?